우리 반주한 지석군이 박장론님 아들입니다 부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값을 공업제품으로 한산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의 육체를 예로 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분, 기름으로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고 인을 가지고는 성냥개비의 머리 2200개 마그네슘을 가지고는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철을 가지고는 못한 개 또 탄소를 가지고는 2000자루의 연필, 심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한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몸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화학자들이 이 인체를 재료로 하여서 수십억 원의 화학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 알부민, 콜라겐 이런 진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만들면 추억 원어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성과 감성입니다 이런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서약을 했습니다 그 재산이 10조예요 10조가 얼마인지는 상상이 안 가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벌어내냐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30대까지만 해도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었는데 그러나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 어떻게 그 돈을 벌었습니까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성과 감성으로 그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값어치 천문학적인 수체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시학자 칼 바르트라고 한 사람은 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오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대속하셔야만 했겠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하나님은 수련해진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십자가를 바르면 나는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먼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그리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한 자각 속에서 그렇다면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여간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력까지 과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청문회에 하셨습니까 청문회에 하는 과정 속에서 망신당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이력을 과장해서 기록하고 하지도 않은 경력을 내세우고 이러다가 망신당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모르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거짓댐으로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또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선호하고 능력 의지로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합니다 소유의 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산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려면 존귀한 인생 되어 주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시면 잠시 잠깐 또한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인기가 시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 헬라우론 티마오 이런 말인데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인생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인생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인생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습니다 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야기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나오고 그 한 알의 씨가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사진문들에 의하면 보통 밀 두 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게 된답니다 귀리 세 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씨앗들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명절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6월절 우리의 8.5 광복절과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으로 더 해방된 것을 기념한 철기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희생제물로 쓰기 위하여서 희생된 양이 죽은 양이 26만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급하기 이전에 열 가지 재앙 그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가정을 6월 이 6월이라는 게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면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겁니다 거기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6월절 어린 양 한 알의 죽어진 미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많은 삶이 살아난다고 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각장애자 남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자 나병 환자 손마른자 중풍병자 혈루병 앓던 여인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삶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게 하신 많은 일들 참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나 당시의 삶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문 16장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필립도 간 도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이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람들과 서의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않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씌었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본명에서 다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됩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죽어질 때 그 죽어진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고 또 하나는 높이셨다 이것입니다 8절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9절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죽어진 하늘에 믿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로 돌아가신 예수님 6월절 어린이하게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천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분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 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 아래의 악한 영들까지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쩔쩔매고 불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존귀하게 됩니다 유명하게 됩니다 유명하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수단을 가지고 존귀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어쩌다 극소수 성공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하다가 금방 추락하게 됩니다 험함의 살을 쳐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중원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하여 알려졌던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 그의 생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사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의과 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제였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서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교수로 있었는데 1885년 그 귀한 교수직을 사양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땅에서 조선이죠 의료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한국의 온주의 5년이 지난 1890년 여름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선교사들은 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피해서 다른 데로 떠난 것처럼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는 그 폭염 속에서도 환자를 치료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 결국 이질에 걸리게 되고 3주간 알타가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놓고 이 선교지 조선에서 짧은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 세계 교회사에 유래가 없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이 헤론 선교사처럼 희생하고 선교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자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온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재능, 나의 시간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다 또 우리 아내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영어로 말하는 something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웃줄대고 싶어하는 자아를 비우고 그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적십자 사회의 창립자로 알려지는 스위스의 악리 디낭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최초로 받은 사람 첫 번째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은행장이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이 사람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꿈을 갖고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마침 그 약속한 시간에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로 나폴레옹을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전쟁에 참혹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에 나는 죽음의 지옥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수만 시체를 보았습니다 수만 피투성이 부상자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생명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큰 사업을 하겠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현장을 보고서 그 꿈을 포기합니다 그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폭력과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야 된다 적이든 아군이든 도와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부상자 돕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적십자의 시작이 터진 것입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그 이기적인 꿈을 포기하고 헌신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드디어 적십자사를 창설하게 되고 이 적십자사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적십자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자기를 포기한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해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든지 약간이라도 신뢰한다든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21% 반면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76%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든지 약간 신뢰한다고 하는 대답이 32%였는데 코로나19 1년 동안에 10%가 더 줄어들어서 21%밖에 안 된 것입니다 또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눠봤더니 개신교인 중에 신뢰한다고 한 비율은 70% 비개신교인은 9%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개신교인 불신자들 바로 우리의 전도대상자들 아닙니까 그 전도대상자들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전도의 길은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이 세상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이웃사랑의 사랑명시대의 실천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진 거예요 오스월드와 세리넨이라는 사람이 왜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통계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주변 인구가 3배 증가할 때 우리 노년군과 같은 그런 신도시지적이었던 모양입니다 12년 동안 3배 증가할 때 교인 숫자는 오히려 46%가 감소했다 익교인 그러면 그래도 웬만한 교인 되는데 익교인 숫자도 42%가 감소했다 이런 통계수치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 사실을 가지고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행동과 관행이 계속된다면 86%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성장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1%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대표하는 사람이 45%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4%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거의 교인의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86%의 사람들이 결코 줄어든다든지 줄어들지 않을 거고 또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3진의 결론은 지금 이 교인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가 지금 나한테 이 정도로만 해주면 난 그것에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냄비 속에 이 개구리를 넣고 물을 뜨거운 물을 거기에 보면 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거기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 물의 온도가 0.1도씩 높아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이었었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물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금씩 조금씩 온도가 올라지다 보니까 개구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삶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자주 비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냄비 속 개구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부활절을 두 주 앞두고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나도 죽어진 한 알의 미래에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여김받는 그런 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존귀여기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